글자 박사 아인 3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왓츠카들의 명승부! 오늘 최고의 경기를 펼칠 왓츠카드를 소개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강자! 넘치는 힘과 정교한 컨트롤! 블루웨일! 대틀모드! 온! 언제나 새로운 힘을 보여주는 왓츠카! 괴짜 천재의 기술력! 가오쌤! 대틀모드! 온! 진호 화이팅! 진호 화이팅! 진호 화이팅! 진호 화이팅! 아인의 기괴한 발명품들을 과연 진호가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고 전국! 크하하하하하하하! 이번에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주마! 아인! 니가 무슨 대단한 발명품을 준비했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약점을 찾아내서 이겨주겠어! 크하하하하하! 챔피언십 마스터즈 경기에 너 같은 애송이가 올라오다니! 왓츠카 배틀리그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이야! 뭐? 뭐가 어쨌다고? 크하하하하! 애송이가 좀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1승을 쉽게 건질 수 있으니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치! 아잉! 과연 그 애송이가 누굴지 어디 두고 보자구!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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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의 경기를 시작! 합니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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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한 번 시작해볼까? 블루펄스건! 발사!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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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 애송이! 그런 공격이 통할 것 같아? 가우스! 점프 공격! 아잉! 자! 가우스! 애송이에게 한 수 가르쳐 주자겨! 아잉! 으악!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사라졌잖아! 아하하하하하! 겨우 그 정도의 놀라다니! 역시 애송이가 틀림없어! 나의 가우스는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달릴 수 있지! 가우스! 레이저 기관포 발사! 으악! 으악! 우리도 공격이다! 블루펄스건 발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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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스! 더 빨리! 으악...! 으하하하하 너무 느려! 레이저 기관포 한 번 더! 블루이! 저럴수가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 있지? 막 보이지도 않았다고! 말도 안 돼! 으악! 어떡해! 저건 말도 안 되는 속도잖아! 우와 끝내주네! 저건 뭔가 광속을 사용해가! 막 막 막 엄청나다! 와! 아이 정말! 진짜 찌기네! 야 마루! 너 대체 누굴 변드는 거야! 아아 변드는 건 아이고 역시 카오스는 속도로 승부하는군 진호 녀석 허둥대는 것 좀 보셈!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갖고 있는 속도 저 속도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한다니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거야 벌써부터 내 천재성에 감탄하다니 너무 이르잖아! 가오스! 너의 무지막지한 속도를 마음껏 보여줘! 레이저 기관포 발사! 으아아아악! 블루이! 저 녀석 잘 보이진 않지만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 규칙만 알아낸다면! 이제 알았어! 지금이야! 왼쪽 30도 방향으로 블루버스터 레일건 발사! 으아아악! 으아아악! 블루윌이 기습적으로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우와! 저거 어떻게 맞춘 거야? 정말 대단한데! 믿기지가 않아! 우와! 도대체 어떻게 된거지? 블루윌이 반격에 성공했어! 헥! 진호 녀석 결국 깨달았군! 아인의 기술은 삼각형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공격하는 것이 핵심이었어! 진호 녀석은 그것을 깨닫고 가오스가 도달할 위치를 미리 파악해서 반격에 성공한 거야! 우와! 역시 진호야! 아싸! 쪼! 쪼! 진호 녀석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군! 으아아악! 말도 안 돼! 이 패턴을 볼 수 알아채다니! 으음! 애송이 녀석! 그렇다면! 보여주마! 모든 왓츠크를 망가뜨리는 나의 최대 걸작품! 메카샤크 다이빙을! 파워코인 드라이브! 히! 메카샤크 다이빙! 블루이! 으하하하하하! 가우스의 메카샤크 다이빙은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와 땅으로 다이빙할 때 두 번의 충격파로 이루어져 있지! 다이빙할 때 충격은 뛰어오를 때의 백배 이상이란 말이야! 자! 이제 안녕이다! 받아라! 이대로는 블루힐이 정말 망가지고 말겠어! 어떻게 하면... 아! 아이니! 이번에는 왓츠카들의 배틀 모드 전기신호를 교란시키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를 맹글었다 카드라! 교란신호의 걸림은 그냥 끝이다! 배틀 모드! 바로 그거야! 으하하하하하! 잘 가라! 블루에! 배틀 모드! 리셋! 어? 배틀 모드 뭐지? 아무것도 안 보여! 배틀 모드! 온! 그라틀 모드! 블루팔스건 발사! 블루팔스건 발사! 아! 블루에일! 가우스의 메카샤크 다이빙을 무력화시키고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내 골짜품이 소용이 없다니! 말도 안 돼! 어, 어떻게 된 거야? 블루일이 무사하잖아! 아슬아슬한 순간에 배틀모드를 껐다 켰다 아이가! 약점을 발견한 게 이제! 지노 녀석이 단순 무식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 이제 경기의 흐름은 지노에게로 넘어왔어 가우스는 코인을 사용한 데다 블루 버스터 레일건까지 맞아서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이지 블루일? 바로 지금이야! 블루 드래곤을 사용하자! 파워코인 드라이브! 파워코인 드라이브! cart eg의 블루 드래곤! 라치! Hag answered as hell sustainable 흥 이 geil boxes 이렇게 플루 놀고 아, 이럴수가! 일어나! 일어나, 가오씨! 어, 어떻게 된 거임? 아인 저 녀석 형편없지 않음? 아니야. 블루 윌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번 경기의 생전은 제이노 선수와 블루 윌! 오예 오예! 좋아 좋아! 우와! 진호야 정말 잘했어! 최고야! 블루 윌! 잘했어! 우리의 승리야! 내가 치다니! 날 이기다니 운이 좋구나! 으아! 으아! 하하하하! 내 계산을 뒤집다니! 정말 재밌는 경기였다! 하하하하! 어, 그래! 나도 즐거운 승부였어! 또 붙어보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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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부러졌어! 뭐야!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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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그, 그, 그거 로봇손 아이가? 아인다! 하하하하! 다음번엔 더 멋진 무기를 발명해주마! 그땐 반드시 이길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